안녕하세요 제재버프 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패티아라는 악성코드 랜섬웨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랜섬웨어를 복구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취업준비생분의 요청으로 제가 영상을 찍게 됐구요. 지방에서 올라오신다길래 올라오지 마시라 그랬어요. 1시간 시간을 내달라고 제게 복구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익혀서 빨리 영상으로 전파하는게 더 낫지않은가 그리고 유튜브를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하면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좋은 경험도 해볼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필요한 도구들을 보면 버추얼 박스 그리고 윈도우 이미지 하나 여기서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이미지가 있구요. 그리고 패티아 악성코드를 여기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악성코드 분석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인증된 사람만 가능하거든요. 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는 인증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구요. 혹시 이게 너무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이 악성코드를 공유하는게 가능한지 몰라가지고 제가 갖고는 있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도 여기서 다운받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헥스티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하는 사이트 이건 어떤 헥스 에디터거든요. 파일을 분석하고 수정하는 프로그램이구요. FTK 툴은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수사관 입장에서 디지털 컴퓨터에 숨겨진 증거물들을 수집하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툴이구요. 이번 시간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해서 하도록 할게요. 버츄얼 박스 세팅 방법은 여기에 있구요. 그리고 이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가이드 드리진 않을게요. 찾아보면 많이 있고 더블클릭만 해도 설치가 충분히 잘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되서 이 부분은 생각하겠습니다. 이거는 FTK 툴 다운로드 프리라고 이렇게 쳐도 영어로 쳐도 다운로드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액세스 데이터 쪽에다가 어떤 메일을 보내고 또 그 메일로 어떤 데이터를 또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정식적으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구글에도 쳐보면 다운로드를 그냥 바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몇 군데 나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할 일은 페티아를 감염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윈도우 7에서 테스트 중이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이름이에요. 해시로 된 이름인데 26B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악성코드의 어떤 지문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고요. 뒤에 .exe라고 바꿔서 확장자를 exe로 바꿔주세요. 그럼 이게 이제 악성코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블클릭해서 실행만 하면은 악성코드에 바로 감염이 됩니다. 얘는 이제 MBR을 파괴하는 랜섬웨어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 랜섬웨어가 파괴한 MBR을 복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더블클릭해서 Yes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꺼집니다. 꺼지니까 굉장히 정상적인 거고요. 네. 버틀박스를 다시 한번 켜서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지금 이제 Crash가 발생을 해가지고 얘가 C드라이브를 검사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C드라이브를 검사하고 있는 거고요. 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다음에 음. 다시 리붙하시면은 어. 이제 페타만의 그 특별한 이미지가 뜹니다. 해골 이미지가 떠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네. 이렇게 해골 이미지가 뜨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Press Any key. 음. 눈부시죠.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이렇게 어. 내용이 넘어가고요. 어. 이제 페티아 랜섬웨어의 희생자가 되었다. 너는 어. 돈을 내면은 내가 복구를 해줄게 해가지고 키를 이제 여기다 넣고 엔터를 누르면은 복구를 해주는게 어. 이 프로그램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복구는 어. 이제 랜섬웨어마다 다른데 어. 이 페티아 같은 경우는 복구가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해요. 그래서 어. 저희가 쉽게 복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어. 뭐 공개키로 이렇게 공개키 기반의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구화가 불가능한 케이스도 많으니까 어. 가능하면 랜섬웨어는 안 걸리는게 좋겠죠. 어. 어쨌든. 어. 이거 잠깐 꺼주고요. 어. 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음. 탐색기로 보이게 하시면은 어. 여기에 어. 이렇게 vmdk 라고 있어요. 어. 아마 요거는 없으실 거고요. 예. vmdk 라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어. 원래는 이게 제가 지금 가상환경에서 쓰다보니까 원래는 이게 분석이 되면은 이 하드디스크를 처음에 열면은 처음에 어. 가장 처음부터 512바이트가 어. mbr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이거를 음.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mbr이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mbr이 뭐냐. 지금 mbr, mbr을 하는데 mbr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mbr. persec. imr. emr. master. boot. рекorder입니다. record입니다. 그래서 어. 이 시스템부팅할 때 여러분, 뭐 파티션을 나누거나 뭐 이런 컬러 Bartition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 파티션을 나눴을 때 뭐 보트. 부팅되는 파티션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해 주고 그런 파티션들 따라가서 부팅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이제 가장 0부터 152바이트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그런 이제 부팅 프로세스에 가장 먼저 실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파워 점검하고 바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걸 열어보도록 할게요 ftk 툴이구요 ftk 툴 사용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서 이미지 파일 열어서 여기서 vmdk 열기 하신 다음에 피니쉬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열어지구요 네 여기 보시면은 어 지금 이 어 잠깐만요 자 여기서 이미지 어 지금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나와서 예 아 여기 잘 나왔네요 예 제가 지금 다른 거 열었었네요 그죠 어 지금 이거 두 번째 거예요 어 이걸 열어보면은 이게 3737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꽉 차있습니다 3737 이게 이제 그 암호화 걸린 거예요 어 일종의 암호화인데 XOR 이라는 아주 쉬운 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빠르게 어 그 복화 를 할 수가 있구요 여기를 이제 여기가 0바이트부터 512바이트 어 헥스 값으로는 200바이트 까지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12바이트가 지금 감염이 되어서 다른 곳으로 점프하도록 되어 있구요 이걸 이제 조금만 좀 내려보시면은 여기 이제 악성 코드가 존재하는 어 그런 이제 섹터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이제 하나하나 어떤 섹터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악성 코드가 실제로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예 정확히 뭐 저도 여기는 분석을 한 건 아니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이제 악성 행위를 하는 어 그 아까 이제 보셨던 것도 뭐 해골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보여준 루틴으로 보이구요 어 이 기존에 가장 처음에 있던 그 512바이트는 이 7000바이트 쯤에 어 암호화드에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암호화드에서 저장되어 있어요 7000바이트 그래서 여기서부터 암호화드에서 저장되어 있구요 쭉쭉쭉 내려오면은 여기까지가 어 암호화드에서 저장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제 분석을 이거를 이제 수정하려면은 저희가 이걸 가지고는 안되구요 어 아까 이제 핵스리 같은 것들로 열어가지고 어 어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걸로는 그냥 이제 그 실제 실제 이미지의 위치는 이쯤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구요 어 실제 수정은 핵스디를 사용해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xd 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어 찾으시면은 이 핵스디 설치를 하셨다면 이렇게 뜨게 되구요 여기다가 vmdk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림 다음에 네 그럼 얘같은 경우는 바로 mbr이 나오는게 아니구요 아까 봤던 0바이트째랑 모양이 달라요 아까 뭐가 가득 차있었는데 여기 보면 kdmv라고만 써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뭐 무슨 뜻이냐면 vmdk란 뜻으로요 어 이제 버추얼 머신에서 사용하는 그런 디스크 이미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미지랑은 조금 구성이 달라요 어 여기 보시면 40바이트째를 보면은 0028 이라는 숫자가 나오구요 이 0028이 8028이죠 8028이 뜻하는게 어 실제 이미지의 첫번째 위치가 여기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틀앤디언 방식으로 거꾸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00002880입니다 그러면은 계산기를 한번 열어서 어 보도록 할게요 핵셋값으로 2880 음 이게 핵셋값이에요 2880 곱하기 200 어 곱하기 200 예 이게 섹터의 번호를 나타내기 때문에 한 섹터가 200바이트구요 0x 200바이트 어 데시몰로 하면 512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하나의 섹터에요 이 섹터를 어 번호를 넣어준거에요 그래서 2880이구요 2880에다가 200바이트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네 곱해보면은 510000이 나오구요 어 컨트롤 g를 눌러서 510000으로 이렇게 쫓아가보시면 네 여기에 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ftk 이미지로 봤을때 0번 위치에 있던게 에 요 위치구요 어 이제 여기서부터 7200바이트만큼 7000바이트만큼 떨어진 곳에 7000바이트만큼 떨어진 곳에 어 원래 원래의 mbr이 어 여기에 암호화돼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복호화를 하면 되요 네 여기서부터에요 여기서부터 쭉 복사를 해서요 네 여기까지 카피 카피한 다음에 어 잠시만요 자 이 사이트로 오시면은 어 엑소얼 복호화를 바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요런 사이트구요 자 우리가 복호하기 원하는 데이터 이 데이터죠 네 이 데이터고 네 그리고 얘는 이제 37이라는 숫자로 엑소얼 돼서 암호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37이라고 이렇게 더해주면은 어 암호화가 풀립니다 이 체크 박스는 다 해제하도록 할게요 이 체크 박스는 다 해제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 눌러주시면은 네 좀만 내려와 보면 여기에 이게 이제 원본 데이터 제가 넣은 데이터구요 어 제가 넣은 데이터고 37로 복호화해서 여기다 저장을 해준 겁니다 그럼 요거를 통째로 컨트롤 A 에서 통째로 다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어 다시 어 51만번으로 갈게요 51만번으로 가서 여기다가 에 마우스 오른쪽 해 하시고 페이스트 라이트라고 있습니다 페이스트 라이트 어 라이트 하시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겨야 돼요 어 만약에 컨트롤 V 를 하시면은 파일 사이즈가 바뀌거든요 이걸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파일 사이즈 바뀌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뒤로 밀리기 때문에 이 파일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해 하셔서 음 페이스트 라이트로 꼭 해주세요 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 데이터 네 나머지 데이터 이 37이란 부분도 이게 다 엑소알돼서 이렇게 37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도 음 다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7200바이트 까지 음 다 삭제를 해줘야지만 또 부팅이 되더라구요 어 삭제를 안하면은 부팅이 잘 안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7200바이트 까지 7200바이트 까지 여기까지 딱 재워 주시구요 이 51은 저랑 다를 수 있어요 앞에 51은 여러분들 직접 찾아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어 7200바이트 아까 거기서부터 7200바이트 까지는 필 셀렉션에 가셔서 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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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를 누르시면은 이게 0으로 다 채워집니다 이게 원래 0이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어 0이었던 부분인데 이 악성 코드가 감염을 시켜가지고 어 그렇게 보였던 부분이에요 어 이렇게 바꿔주시고 어 요거 요거는 이제 보코화 한거고 그대로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합니다 음 그럼 이제 뭐 핵스디가 어 이제 백업도 해줘요 백업도 해줘서 여기 백업 파일이 하나 떨어지는데 조금만 기다릴게요 만약에 보코화를 잘못하신거 같다 어 제대로 보코화가 안된다 그러면 이 백업 파일을 다시 복원하셔서 쓰면 되거든요 어 그렇게 하시면 될거 같고 어 혹시 스냅샷 찍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스냅샷 찍는 경우에도 잘 안되는거 같더라구요 스냅샷이 어 어떤 이제 보코화를 위한 어떤 루틴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도 어 저는 스냅샷 안 찍고 했습니다 혹시 스냅샷 찍어서 안되시는 분들은 어 스냅샷 찍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되면은 어 진행하면 될거 같아요 자 일단은 보코화가 다 된거 같구요 어 한번 가서 보죠 어 실제로 잘 켜지는지 이 시작버튼 눌러서 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해골 모양은 안나오죠 어 해골 모양은 안나오는데 어 어 자 VMDK가 가끔 페티아에서 깨진다라는 어 제보를 벗고서 어 이번에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페티아가 실행될때 아마 깨지는거 같구요 일단 제가 페티아에 감염을 시켰고 여기서 이제 시작을 아까 눌러서 확인을 했는데 어 이렇게 하면 깨지는 걸로 지금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여기서 바로 그냥 편집을 하도록 할게요 어 어 원래는 안 깨지는데 이게 가상환경에서 하다보니까 깨지는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보여드린 그대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만번지 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거 볼 수 있구요 7000번지 도 가면은 예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요 데이터들 요 데이터들 쭉 위로 올려서 어 여기까지 0으로 싹 채워버리구요 그리고 아까 어 작성되어 있던 데이터 음 잠깐만요 이거 먼저 하기 전에 아 아까처럼 순서대로 하죠 순서대로 요것도 복사 copy 이게 혹시 내용이 달라진 걸 수도 있으니까 어 붙여넣기 예 바꾸고 그리고 아웃풋 복사해서 네 여기에다가 어 어 소울은 주키 페이스트 라이트 여기서 쭉 내려가서 쭉 쭉 쭉 쭉 쭉 쭉 쭉 그리고 어 여기다가는 0을 다시 한번 채웁니다 저장 백업중이죠 어 좀 기다렸다가 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 잘 저장이 됐구요 어 엑스 누르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행이 될건지 여러가지로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어 실행이 잘 되네요 어 결론적으로 페티아가 실행이 될 때 이 VMDK가 깨져버리는 요런 현상이 지금 현재 일어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VM웨어나 이런데서는 뭐 또 잘 될 것 같기도 하구요 어 어쨌든 어 중요한 사실은 네 중요한 사실은 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은 어 버츄얼 박스 환경은 반드시 백업을 어 해둬야 된다라는거 어 그 페티아를 실행하기 전에 페티아 그 악성코드 봤던 그 화면 있죠 그 메인보드가 넘어가면 바로 그 화면은 MBR 때문에 나오는건데 그 화면으로 가면 안됩니다 그 화면이 보이면은 더이상 진행이 안되니깐요 어 그정도 사진만 기억해 주시고 어 실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 페티아 안뽑구함 같이 해봤습니다